된장? 된장이에요. 된장이요? 된장 한 숟갈 넣어요. 아, 된장 한 숟갈. 그리고 마늘. 생강 아니에요? 생강, 생강. 눈이 안 보이네. 생강. 생강도 한 숟갈 넣어주시고. 여기 생강은 왜 넣을까요? 여기가? 피리 맞춰봐. 오케이, 띵동댕. 에이, 그런 거는. 마늘 좀 많이 넣습니다. 마늘 크게 한 숟갈. 매실 한 숟갈. 양주간장 넣을 거야. 고춧가루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아마 이걸로 여섯 개니까 이걸로 한 세 개, 네 개면 돼. 무가 얼추 익었나? 응, 무가 지금 익었어. 자, 이제 동태를 무가 조금 익어졌을 때 넣으세요. 양념을 동태 위에 뿌려주세요. 동태 위에? 이런 안에도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한 두 소금 끓인 다음에 콩나물 얹을 거예요. 얼른 하고 뚜껑 닫아주세요. 물칼. 그 자장가 하나 불러봐. 네? 자장가. 자장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. 슬리핑 송. 자장가? 아, 슬리핑 송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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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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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갈에는 자장가가 랩이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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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누ologie 봐. 네. 확인 되세요.